신혜연의 MC 전문 MC가 있어요 MC 출신 네! 제가 이 교회 MC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만을 넣으면 다 같이 귀요미스로 고객을 응애하려고 냈었었는데요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귀엽게 불러드릴 단점 예쁘게 받아주십시오 음악이 나와요? 음악이 나와요? 혹시 나온다고요? 심사 한 번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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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으악! 자, 내려오지 마세요.